TJSDN106님이 막 추월하더라도 너무 길막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사고가 커지니까 순위에서 빼버리면 돼요.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세카 무시하는 분은 일단은 보내주시고요. 너무 길막하려고 하면 서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아 기름 쓰면 안되는데 참. 아 마카오. 지금 악셀 밟으면 기름 나가지 않나요 출발해서? 예 나가요. 잠깐만 이 세팅으로 하니까 연비 무지하게 떨어지는데요? 그쵸 연기 아니 기름을 좀 많이 써요. 아무래도 다운 포스가 높다 보니까 접지. 아니 20바퀴도 안나와 지금. 저 20.3인가 나오더라고요. 16.7바퀴 나오는. 에피틱 타이밍. 원스탑. 그게 뭔가 오류가 돼요. 아 일단 시작합니다. 어차피 세카 상황이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reme DJ는 제정으로 연출했다는거랑 똑같아요. 아 돌아다니까요. 와우 인제 장면이 뭔지 알게 signal하는placesELLE! 쇄카요. 몸 Κė 김치 하필 멈출 수가 없고요 이게 미리 게임 소리랑 좀 맞춰놔야 돼요 그럼 게임 사운드 2단이면 0.2단이면 0.2도 맞춰놔 전 아예 위도에서 그냥 단투박이 하고 내려버려서 다크벨라님.. 아니 다크벨라님인데 푸시오님 두 계단 내려가셔야 돼요 다크벨라님 뒤로 다크벨라님 출미조절 가능하면 해주세요 웬만하면 셀카드가 어디있는거에요? 저기 꼬브랑뿌나 대형이에요 격차드가 어디있는거에요 이럴기 트위브로니 실수하신다 아휴 왜이럴까 아휴 왜이럴까 안전하게 벗겨하세요 아휴 흠 여기 세카가 아니네 뭐야 여기 세카가 아니네 아씨 수요일날 한 번쯤 밖에 안들어졌어요 한 번 미끄러졌어요 아니 이분 그냥 추월하시는데 뭐야 이분 어떤 분이세요? 포쇼님 지금 제 앞에 있거든요 저번에도 한 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왜 아 그래 뒤로 우러나 주시네 세카 앞이니까 아 이제 날 봤구나 와 구둥으로 떨어졌다 아아 얼추 다 붙었네요 네 아 뭐야 뭘 거야? 뭐라고? 응 한입만 더 줘 아 이거 앞판에 기름 없어서 쓰겠는데 아 이거 앞판에 기름 없어서 쓰겠는데 하하하 타조스는 60%로 해야 딱 맞을 것 같아요 세팅에 따라서 보면은 아 50%로 해야 딱 맞을 것 같아요 아 푸도를 하려고 했는데 구쇼님 두 계단 내려가셔야 돼요 지금 세카 상황에서 두 계단 넘어오셨거든요 들리시면 두 계단 뒤로 구스님 아니다 다크벨라님 뒤로 가면 되겠구나 이번 랩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안 들어가고 마지막 코너에서 빠질게요 자 그릴입니다 그릴 아, 이제 빗날까? 이젠 세컷 끝날 것 같은 것 같아요. 사고 났는데 그냥 갈게요. 구타님은 잘 사셨네요. 신장님이 너무 힘들어요. 계속 스패나요. 누가 계속 저를 받고. 뭐야 하드가 왜 이렇게 빨리 날아와. 95%예요 지금. 이거 뭐 강제 원스탑 데뷔인데 그거?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뭐라고? 아 가가림이 추워. 왜? 너. 말 걸지 마 지금 집중해야 돼. 안 들려. 오, 좋은 친구들 제일 편리해 오, 컨택, 컨택 아, 여기 가발이 있는데 저기 가정네 아, 나 역시 측발이 좀 섹시 많죠 컨택이 잘 겨울다 아, 제이필이 나한테 어, 뒤에 가로등까지 사고 한 번만 더 넣어줬다 뮤직비디오는 그 장르의 주인공 터더링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아, 실장님이나 오늘 좀 힘들어하시나요? 아, 저 사고 3번이나 말렸는데 페이크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 큰일나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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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차가 개미처럼 보인다 부쇼님은 한 10초 페넬치 드려야 될 것 같으네 100이 아니네 100이 아니네 100이 아니네 아 지금 가로기 있는 것 같다 근처가 엄청 많다 100이 아니네 아 죄송합니다 아 참았다 이런거 못봤다 한 3대 정도 같이 꼬도 제가 많은거가 아니라 아 화났네요 뭐 배경님 이렇게 금방 활용하실 분들이 많았는데 오 오 깜짝이야 아 뭐 그러시지 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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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나고 말했어 약간 깜빡한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사고 날때가 없네 방부턴 둘에 사고도 내 맘대로 뛰니까 강력한거 점검 하실 때 열기 까는 손을 뱃 막히고 제니 아.. 아.. 죄송합니다.. 그래.. 유대야 도전할 맛은 나지 아.. 가로대는 멜리 하시네.. 아.. 가가리는 뒤로 들어와야 되나.. 아.. 진짜 한 번 소스 피는구나.. 고 비컨님.. 스탑 투입권 컨택은 없는데 이상한 사고가 되는거.. 아우.. 뭐 이래? 뭐 이래? 어.. 투임브로님.. 아우.. 뒤에 뭐.. 에버나이즈님까지.. 뭐.. 어부지리고 올거 같은데.. 아.. 몇등이야.. 그렇죠? 어.. 어.. 제이플링 스피링.. 아니.. 너무 무리하신거 같은데.. 다들.. 고속평화라고 막.. 세팅이 됐으니까 적으로 못하겠네.. 컨택은 했는데.. 지금 다들 스핀하고 계세요.. 엑시드님.. 엑시드님.. 어느새 3등까지.. 오.. 엑시드님.. 1등 아니었어요? 스피됐어요.. 아이고.. 또 제이플링 추가로 하시고.. 아.. 구타님의 꼴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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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에 스카이.. 아.. 아.. 8등이네.. 아.. 많이 숨어있는 데같아.. 아.. 아.. 간접도 다.. 길어가지구.. 백마크 추월에 아니면.. 얼마나 백한을 안쥐하나.. 아.. 얼마나 백한을 안쥐하나.. wel 오늘 선수권 실수 많이 한다 나서 뭐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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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푸셔님 뒤로 되겠구나 스피나신거에요 그러면서 콕스님 지금 풀 풀 콕스님 드디어 풀 처음으로 풀 헤어린 님 핀이 너무 튀는데 무서워요 5, 6, 7, 8 경쟁 아니에요 지금 138, 140만 원 추워지 못하겠어요 아 약간 지금 좋은 친구인데 약간 틀어있는데 어휴 아 하요린 님 진짜 바갓어요 아우 콕스님 방어 우와 야 이건 진짜 사고나면 진짜 뒤에는 대박 아 콕스님이 양도인가요 좋아 속도가 빠르니까 아 좋은 친구는 컨택 뭐라고? 아 스피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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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친구는 뭐 어디지 누구하고 맞은거에요? 그 TJS 1분명 또 있잖아 안에 컴퓨터 있었습니다 또 서랍안에 다 있을거야? 나도 인정할 수 있을텐데 아 오늘도 또 아 첫번째 컷대기에서 너 밖에 다 손잡았는데 아 가로림은 가가림은 또 휘트윌 같은 아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회신이 늦었어요 아 또 곱슨 님이 어 곱슨 님이 왜 안달리지? 연기중이신가요? 있어요? 페널티 걸렸을수도있죠 아 네 그럴수도있죠 아 네 그럴수도있죠 그러면서 트위브룸 님이 안내생인가 거의 다 따라갔네요 사고요 어 어 고맙지만